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에 사는 랄리입니다 지난주 6월 초에 미국 25개 조회에 큰놈과 한파로 일주일 동안 비상사태에 있었습니다 미국 생활을 준비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미국 겨울 이야기 재미있게 봐주세요 귀여운 새고양이도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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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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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